오늘 은혜받고 성취자의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주일이면 하반기 전도운동인 한 번 더의 초청 디데이 주일이 있게 됩니다. 그동안 각 교구별로 매주마다 수백 명의 태신자, 새가족, 장결자들을 만나왔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주일 날 약 오백여 명의 달하는 새가족과 결석자들을 예배로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행복과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선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부탁드리는 것은 이렇게 초청되어진 약 오백여 명의 새가족과 결석자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생명들이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회복자들 가운데 예배가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또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또 연락도 해보시고 또 실제로 전도 실천도 해보셔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꼭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런 도전들을 계속 권면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에 또 우리의 현장에 정말 복음이 아니면 참된 해답이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영적인 비밀이 아니고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맛보게 하시고 복음으로 참된 해답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장의 영적인 실상을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현장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현장 오늘 이 사도행정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을 통과하여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현장의 영적인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은 완전히 영적 무능력 전적인 무능력 상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의 상태 그래서 절대로 혼자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영적인 파산 상태다. 혼자서 일어설 수도 혼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영적인 파산 상태 그러다 보니 항상 다른 사람을 의존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면 다른 것을 의존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면 다른 존재를 의존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살아낼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죠. 이 앉은 뱅이가 혼자 힘으로 그 미문에 앉아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 도움을 받아서 그 미문에 나온 것처럼 혼자서는 절대로 일어설 수도 벗어날 수도 없고 항상 다른 것을 의존해야 되는 그 모습인 거죠. 이런 모습은 이런 차원은 그 사람이 착하게 산다 나쁘게 살아간다 또는 잘 산다 못 산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복음을 모르고 또 그 예수님을 그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영적으로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상태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문력의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그리고 또 말합니다. 모두가 다 진리에서 떠나 그 인생이 쓸모없게 되어졌다고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으며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 그리고 비참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왔을 때 그저 내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바라만 보았을 뿐이지 그들이 다가왔을 때 그저 동전 몇 분을 얻을까 하고 있었지 진짜 자신에게 필요한 구원은 바라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오늘도 가야 될 현장 거기서 우리가 만나게 될 그 모든 사람의 영적인 실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영적인 실상을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돼 우리를 보라 하니 정확하게 나를 보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는 명예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어쩌면 다 할 수도 다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세상의 지식들을요. 어쩌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건 다 가지고 있지만 단 한 가지가 그 사람에게 없어서 그렇구나. 진짜 저 사람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은과 금과 같은 능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라 지금 저 상태 에서 벗어나는 것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즉 죄로 인한 전적인 무능력과 그로 인한 비참한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석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그 사람의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 다시 하나님을 만난 것 외에는 없구나. 이 모든 사실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현장에 가지고 가야 될 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현장에 전달해 줘야 될 그 비밀이고 우리가 현장에서 분명히 살아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장에 그렇게 나면서부터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키러 가는 겁니다. 현장에 나면서부터 무능과 비참함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참된 능력을 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어주는 누구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세상에 무능력에 빠져있는 전적인 무능력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해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분명히 너에게 줄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소유하시고 또 분명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정말로 필요한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이름도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장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다른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전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에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오직 예수만이 세상에 유일한 구원자라는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복음을 소유하시고 정말로 복음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시고요. 또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는 복음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평안이 어떤 것인지 또한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현장에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분명히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게 있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복음을 누리는 영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느냐 1절에 제 구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세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의 문헌에 보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매일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규례요 그들의 율법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와 요한 역시 그들의 정해진 유대인의 규례와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또는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이러한 규례와 율법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그 규례와 율법에 따라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는 이 자신들만의 규례를 가지고 이걸 매일같이 지속하는 율법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기도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영적인 힘을 얻는 성령 충만함을 얻는 나만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 속에서 세 가지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누리냐 복음을 누리는 시간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사건과 나의 모든 만남과 나의 모든 현장과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일상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항상 고백하시고 항상 인정하시고 항상 높이시는 그 복음을 누리는 시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를 실제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그냥 내 마음속에 그렇지 그냥 내 인생 속에 그랬지가 아니라 오늘도 내 입술을 통해 실제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주인 되십니다.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시고요. 나의 염려 나의 고민 나의 갈등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고 오는 염려와 고민과 갈등과 문제 앞에 그 상황 속에 이 문제에도 이 고민에도 이 염려에도 이 상황에도 예수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만남과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기도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도록 그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평강이 주관하시도록 맡기시라는 거죠. 그렇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고백할 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심을 분명히 체험하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의 힘 여러분의 힘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절대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오느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의 영과 홍과 육은 힘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말씀을 읽고 붙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입술 가운데 늘 머물도록 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었다면 기도로 현장을 품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특별히 여러분만의 전도 대상자 명단 두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그들을 향해 이 시간 가운데 성도에게 주신 권세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시고 실제로 말씀을 읽고 붙잡으시고 기도로 나의 현장과 나의 영혼들을 품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게 되시고 현장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하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떠한 역사가 현장에 일어났습니까?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일어나 걷게 되어지고 걷고 또 뛰게 되어지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기록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에 나아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현장 그들이 일어나 걷고 뛰게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현장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치유와 예배 회복 더 나아가 그것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다른 증인을 낳는 그런 역사 또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약속된 이 응답이 10월 20일 초청 그 주일 현장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를 보내신 모든 현장 가운데 그리토에 증인된 사면을 사는 가운데 이 약속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